자 배틀그라운드 류미니 내기빵 성공시 원기욕 실패시 류미니 총은 처음 본 총 한자루로 1등하기 세판 이거 말고 더 적을게 있나? 이게 룰이잖아 투청용 가능 아 석궁도 총이죠 원기욕이 뭐냐구요? 제 이제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후원 미션이 있어요 저걸 이제 원기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미니는 날잡아서 할겁니다 류미니를 만약에 벌칙으로 걸려서 제가 하게 될 시 유튜브 박제입니다 렉걸리는거 같은데 괜찮냐구요? 이것도 감수하는게 바로 프로 후라이팬도 가능하냐구요? 후라이팬도 가능입니다 후라이팬 나오면 후라이팬만 쓸거에요 이제 뭐 시야에 총이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 제일 가까운 총으로 먹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어! 엄프! 아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? 아 이걸 사네 와 당연히 죽었을거라 생각했는데 할만해 할만해 진짜 엄프면은 할만해 원거리 싸움은 안되겠지만 근거리 싸움이면은 엄프 할만해 아 이거 뭐 내가 첫판 1등 하면은 어떻게 되는거지? 가지고 있는 총 엄프 단 한자루 쓸 수 있는 총 엄프 단 한자루 참고로 후라이팬도 저는 총으로 쳤기 때문에 후라이팬도 안먹을겁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건 투총용이랑 파츠 보급도 못드시겠네? 아니요 보급은 먹을 수 있습니다 삼뚝 상가방이기 때문에 보급은 먹을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이 보급은? 뭐 누가 보급 먹으러 오지 않을까?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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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깜짝이야! 으아 씨! 존나 놀랬네! 으아! 으아! 개새끼야! 아! 존나 놀랬네! 씨발! 아! 깜짝이야! 아! 아니 탓만 빼먹고 도망갈랬는데 첫판에 이렇게 날릴 순 없어 보급 먹다가 날렸어 씨 카라킨으로 가볼까? 야 아니면은 한가지 방법이 더 있어 보급 나올 때까지 숨어있다가 보급총을 먹는 방법도 있긴 해 대신 내 눈에 보이면 먹긴 해야돼 내 눈에 권총이나 엠포가 보인다? 그러면 먹어야 돼 헬로 하.. 엠피 어 이거 개머리 판다 할 수 있어? 이야 배그 하면서 처맘 이 총을 쓸 일이 없으니까 뭐야 아! 먹을게 없네 야! 아유 그냥 야 진짜 보여도 죽일 수가 없어 어! 야 저건 뭐야 야 저저저 저저저저 아유씨king 아유씨벌 그냥 아유 저러면 어떻게 잡지 야 2대 맞췄는데 이거 딜 아유씨 꼭 깜짝이야 예위 아유 씨발 그냥 이게 머리가 안 터져? 블랙존 해봐야 음 안나가? 음 안나가? 아 씨알 아깝다 에임은 갔는데 야 이거 힘들구나 이거 졸라 힘들구나 X됐구만 이것들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원비용 비용을 높이네 앰포나 베릴 나오면 너네 아 너네 그냥 야 이때까지 SMG 두개 나왔다 AR 하나만 나와주라 아 내가 여기서 씨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? 어 잠시만 봤는데? 봐서 먹어야 되는데 끄게나야 이발 가 야 석궁에도 눈 달 수 있구나 아 베릴 씨 개 맛있겠다 아 대탄까지 있는데 님들 석궁 두개는 안 되겠죠? 알겠어요 닥쳐 볼게요 카라키에서 와아 오켓노 야 대가리에 대가리에 석궁 꽂힌거 봐 에미사구를 석궁으로 짜란 이거 이 마을 안에 있는 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아 희망 품지마 씨알 석궁 갖고 1등 못해 왜 왜 희망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님들 님들 진정해봐 묶고더블! 어 묶고더블 어때? 어림도 없지 재미로 한판만 해봐야겠다 재미로 막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경련 씨 저거 똑같은 곳에 내리네 그냥 아 M4.. 첫 총이 M4.. 이게 시발 전판이 나왔어야 되는데 첫 총이 M4.. 와아.. 와아.. 모르고 점프 눌러서 못 잡을 뻔? 와아아아 두 번째 총이 M4.. 와아 석궁 언제 나오냐? 석궁 나오면 M4.. 버리 어.. 가고 뭐지? 뭐하냐? 야 위야 씨.. 저격! 먹이사슬이야 뭐야 먹이사슬이야? 자 사람을 찾아보자면 저기있네요 야 어우씨 에임 해위 해위 거기서 사시는 분 안나오세요? 돗자리피고 사시는 분 거기 저건 뭐야 야 첫발 후라이팬 맞았는데 예 앗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엠 문이 열리네요 아 지랄 오른쪽 왼쪽에서 보고 있네 마지막 원을 안봤구만 좆 같구만 이번엔 석금? 레알 찐만? 내꺼 오예! 그러자 석궁 어 석궁이다! 야 이거 석궁 없어지는거 아니야? 아 지 지랄 아 내 석궁 슈발 혜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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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등 혜휘 아 석궁 1등 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야 그냥 복음 먹고 치킨 먹은 거랑 뭐가 달라 석궁 대신에 1등 먹었다고? 아 나 석궁의 손맛이 아직까지 안 잊혀지는데 블랙존 때문에 석궁 터짐 자 그러면 오늘 배틀그라운드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칙은 걸렸으니 제가 다음주에 일정표를 집어넣을 때 날 잡고 재민이 형 리액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류바 류바 류바